자막을 연주해 주세요 요즘 흙, 양념장 아이스크림 양념장 양념장 다진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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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밀가루 계란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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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조각 고추 와 режius afflux desperdió 고춧가루 꼬리 기본 1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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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T 1T 2T 2T 반죽을 잘 섞은 후... 반죽은 이렇게 완성을 만들 거예요 이제 반죽을 잘라요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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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잘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pot 볶아요 계란 계란 물 고기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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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crème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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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2kg 1kg 간장 물 1큰술 6kg 2kg 모짜렐라 마늘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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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마늘 계란 계란 참기름 고춧가루 그럼 고추냉이를 넣어요 고춧가루 장을 더 넣어줘요 두부 계란비를 넣어줘요 procedure 계란비를 세워줄게요 계란 계란비를 넣어줘요 후추 안먹는다 계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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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